보시면 이런 은수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은수저냐면 저희도 지금 이 은수저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 앱으로 들어가서 같이 주문 가능하신데요. 70% 은함량 가지고 있고 디자인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밋밋한 디자인. 그런데 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남다리기 때문에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결혼 때 예물로 은수저 세트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시는 이 상품은 정말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더 차이가 크게 나서 살짝 한 번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보세요. 정말 제가 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손이 떨리고. 어때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70% 은함량. 빛깔부터가 좀 다르죠? 얘는 더 묵직하면서 더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이 많이 들죠? 순도 99% 은입니다. 99% 은에다가 지금 보여드리면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금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숟가락 젓가락 세트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릴 이 상품은 금으로 숟가락 젓가락 위에 아랫부분에 모두 다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장인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순덕 99%의 은입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중후하고 묵직한. 은수저 세트를 여러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 이번에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은수저 세트를 준비를 해준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플라스틱 숟가락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도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은수저 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런 값어치가 다르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드시고 정말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은수저 세트여서 이왕이면 값어치 있는 제품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처음부터 좋으실 거예요. 평생을 사시면서 은수저 세트 이 한 벌이면 조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상품 구입하시면 딱 좋은데 위쪽에 그리고 이 수저 부분, 숟가락 부분, 젓가락 부분 위아래 모두 다 금으로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지금 바탕에 스케치를 하듯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금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실제 24개의 순금 매화 조각이 위쪽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